KFC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임종렬입니다 최근 뉴욕에 사시는 군인분이 시카고 대학에 8월 MBA 등록하시면서 시카고 다운타운의 콘도 VA approve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콘도를 구입하시겠다고 문의하셨어요 또 다른 군인 가족분은 샤앤버그 지역 35만 불 때 싱글하우스를 구입 의뢰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인 미군인과 미군 가족을 위한 주택 몰기지 융자 프로그램 VA loan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몰기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 VA loan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몰기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하시는 컨벤셔널 loan이나 FHA loan과는 달리 VA 용자는 우선 다운페이먼트가 하나도 없어도 주택가격의 100%까지 용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각종 론피도 용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다운페이먼트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을 위해 다운페이먼트 설명드리면요 다운페이먼트는 주택 구입할 때 최소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거액을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를 나눠서 처음 계약서에 사인할 때 일부 내고 나머지 페이산액은 크로징할 때 주면 되거든요 첫 번째 건네는 돈은 바이어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 집을 구입하기를 원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시에 계약금의 성격이 있고 즉 셀러 측 변호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컨벤셔널 용자가 주택가격의 최소 3%를 다운페이먼트로 요구하고요 FHA 용자는 주택가격의 3.5%를 다운페이먼트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운페이 하나 없어도 주택 구입할 수 있는 VA 용자는 그 혜택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적정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시고 퇴역하신 분들이나 베테란스 그리고 현재 군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 액티브 듀리 그리고 예비군, 국민 방위대, 내셔널 가드 멤버 회원인 경우에 주택 구입할 계획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VA 용자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몰기지 보험이 불필요합니다 다운페이 하나도 없어도 VA론은 FHA론이나 USADA론과 다른 정부 보증론과는 달라서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VA 용자는 주택가격의 100%를 용자하면서도 몰기지 보험 없기 때문에 FHA 용자로 3.5%만 다운페이하고 주택 구입한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추가의 몰기지 보험료 없습니다 당연히 매달 내는 몰기지 금액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겠죠 VA 용자는 그 이자율도 일반 용자나 FA 용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고요 또한 용자 심사 기준도 다른 종류의 용자 프로그램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서 자격 조건만 된다면 당연히 VA 용자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용자 신청하시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VA 용자 한도 액수와 VA 펀딩 피입니다 먼저 용자 한도 액수는 각 카운티마다 정해진 용자 한도에까지 100% 용자 가능하고요 한도 액수를 넘어가는 주택일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금액 다운페이먼트로 이렇게 용자가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VA는 VA 펀딩 피가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 X, VA 용자의 사용 경험 유무 그리고 용자 신청인이 어떤 종류의 퇴역 군인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퇴역 군인이 처음으로 VA 용자를 신청해서 주택가격 100% 용자 신청하는 경우에 VA 펀딩 피는 용자 전체 금액의 2.15% 이 금액 또한 용자 금액에 더 더해서 용자 허가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셔야 될 금액은 아닙니다 끝으로 이번 주 국책 몰기지 기관인 프레드맥이 발표한 컨벤셔널 30년 고정 몰기지 용자가 전국 평균 이자율 3.15%였습니다 한 주 전보다 0.9% 더 하락했죠 프레드맥이 관련 지표를 발표한 71년 이후 역대 최적치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카고 주택가격은 매물 부족 등의 영향으로 크게 의미를 줄 만큼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합니다 금주의 주택 이자율을 살펴보면 30년 3.25에서 3.375 15년 2.75에서 2.875% 20년은 3.125에서 3.375 IHDA, FHN은 3에서 3.25% 전보로는 51만 불 이상 빌리시는 분들 30년은 4%에서 4.25% 7년 암은 3.75%에서 3.875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발로 뛰는 공인중개사 임종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